여자친구의 아.. 잘라 우리.. 어 계속 젊어? 작아있던데? 다 짜놨어졌던데? 다 짜놨어졌던데? 잘라! 잘라! 진짜? 네이브 출판 드럼 자르고 가요. 시간을 줘요. 앞머리를 가서, 가서 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좀 줄어들고 그냥 잘라요. 내 입은 다 잘라놨던데요? 나도 앞머리를 좀 잘려야 하는데 앞머리가 안 돼. 다 잘라니까. 아니 다 잘라놨더라고. 힙업해가지고 올라왔지. 왜? 가르쳐주러? 어. 드라이까지 다 하겠어? 어차피 요거만큼이나 저번에. 저 안 잡혔습니다. 네네네네. 드라이퍼벅? 안 해도 돼요? 네. 옷 저 안에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크리에이키보다 더 적들도록. 네. 정말? 네. 베이커 먹었다고. 베이커 어까나? 네. 베이커 먹었다고. 베이커 먹었하잖아요. 네.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순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냐면 내가 일단 얼굴이 길다.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진을 찍는 거에요. 사진을 찍는 거에요. 사진을 찍는 거에요. 손에 찍는 거구나. 원래는 사진을 찍는 거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퍽대에서 이렇게 수록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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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밑에 씨름을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잠깐만 밑에 혹시 씨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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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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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어디 좀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안쪽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진짜 말할 거랑 다르잖아요 아, 진짜 모자도 되게 무려한 거 같아요. 어깨가 한 번만 안 해도 진짜 모자들에게 무려한 거 같아요. 어깨 연습을 하셔서. 어깨가 상관없이. 모자들에게 같이. 모자들에게서 왜 안 했어요? 아니, 진짜 모자들에게. 고춧가루